속보입니다. 4월 2일부터 오늘 4월 5일 오후 1시 현재 기준 일본 오가사와 라제도 지치즈마에서 무려 7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도쿄도 인근 오가사와 라제도와 이즈제도의 강진들이후 일본 후쿠시마 미야기현과 수도권에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이틀 전인 4월 3일 일본 치바현 이치노미야마치 치리가사키 해안 약 500m에 걸쳐 32마리의 돌고래가 발견됐으며 이 중 일부는 호흡을 하지 못해 숨졌습니다. 돌고래와 지진의 연관성 관련 과거를 되돌아보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2011년 3월 4일 일반 이바라키형 가시마시 해안에 엘렉트라 돌고래 54마리가 집단 좌초돼 폐사한 바 있는데 그 후 엿새 만에 규모 9.1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의 돌고래와 지진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2월 6일 보름달이 뜨는 날에 터키 시리아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3일 후인 2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강진이 발생한 터키의 가제안테프 지역과 바다로 맞닿아 있는 키프로스 해변으로 고래가 13마리가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절반이 넘는 7마리가 죽었습니다. 키프로스에서 죽은 고래들은 모두 민부리 고래이며 이 지역에서 흔히 발견되지 않는 종이기에 고래들의 죽음은 극히 이례적이며 전문가들의 지진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제기하였습니다. 2월 6일 발생한 터키 강진 지역인 터키의 가제안테프 지역이 키프로스와 바다로 맞닿아 있으며 직선거리로는 약 400km 떨어져 있으며 이번에 죽은 민부리 고래들은 해저 1 0m 대의 수심이 깊은 곳에서 활동하는 개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민부리 고래는 해저에서 먹이를 찾고 천적 범고래를 피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음파를 사용하는데 지진으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이 고래들의 음파 사용을 방해했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다시 4월 5일 현재로 되돌아와서 일본을 살펴보면 이틀 전인 4월 3일 일본 치바현 이치노미야마치 치리가사키 해안에서 발견되었고 숨진 고래들은 정말로 지진과 연관이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 지진은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과 연관이 되었을지 우려가 되는 일본 열도의 상황입니다. 고래들이 치바현에 나타난 후에 숨졌다고 하여서 치바현의 대지진이 나타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치바현이라면 스루가 트로프와 사가미 트로프가 대폭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길한 시그널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